안녕하세요 마루 원장입니다. 오늘은 뒷라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. 양쪽 끝라인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양쪽 옆을 뾰족하게 만드는 커트 방법인데요.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보시고 참조해서 한번 같이 잘라 보도록 합니다. 연습 한번 해보시고 고객들한테 한번 적응해 보시면 훨씬 더 세련된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1번 가운데 가이드를 먼저 잡고요. 2번 양쪽 A라인 식으로 끝쪽을 살짝 빼면서 잘라주고 3번 옆라인을 잡는데 맨 아래 끝라인은 뾰족하게 빠질 수 있게끔 안쪽부터 깨끗하게 잘라주고요. 자 4번 반대쪽 라인 잡고 우리 옆부분 맨 끝라인은 살려주면서 이렇게 끝라인을 잡아줍니다. 그리고 정밀하게 한번 더 비집고 나오는 부분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양쪽 옆라인이 이렇게 약간 A라인 식으로 뾰족하게 나옵니다.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이 뾰족한 부분이 자라났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뒷머리를 이렇게 이제 저희는 많이 잘라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보니까 너무 이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 다 자르고 난 뒤에 틴닝 가위로 뭉친 부분을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은 훨씬 더 소프트하고 자연스럽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. 들어서 뭉친 부분 끝라인 질감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샤프하게 마무리하시면 훨씬 더 이쁜 뒷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시행착오 끝에 저도 요즘에 많이 자르는데요. 몇 번 잘라보니까 느낌이 나름대로 느낌이 이쁜 것 같습니다. 자 요런 커트는 뒷라인이 좀 이렇게 목이 두꺼우신 분들한테 좀 잘 어울리는 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 끝라인 정밀하게 한번 다듬어 주시고 지저분한 곳 정리 한번 해주고 마무리합니다. 자 옆에 보시면은 옆쪽 라인이 이렇게 조금 빠져 있죠. 자라났을 때도 이게 빠지면서 훨씬 더 이쁘게 자라납니다. 자 옆쪽이 약간 이렇게 샤프하게 빠지는 느낌 보면은 괜찮죠. 자 요즘은 2021년도 제가 볼 때 뒷라인 유행할 것 같습니다. 자 집에서 한번 영상 촬영해 봤습니다. 자 느낌 괜찮으시죠? 자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잘라보시고요. 느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자 요게 한 달 뒷모습인데요. 샤프하게 뒷라인이 이쁘게 빠지죠.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.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